박수 박수 강순 교수님이 베레드의 입런스에 올려 남주선을 통해 나갔다고 하는데 조회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소생년 3월 29일 밤 남몰래 부만가족을 만나서 중국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오늘 좀 얻어보냈다는 그 미련한 생각 그로 인하여 지경과 그로 내 깊은 그 한 그른이 저분과 주민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제 앞길을 망치는 길이었는가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유리 이시드로프, 아겐스틱 ТАРТАС, 러시아.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어떻게 입소생활을 지으며 жив은 бывшие граждане КМДР, которые 실로란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каз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강의? спасибо. 옹월장 중소라든가 어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다든가 아니면 아이와 노인들을 시중하는 그런 일 남조선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고정된 일자리도 없고 임시적으로 봉사사항을 한다거나 막론을 이렇게 하지만 남조선 사람들보다 임금은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살육이 세계의 길입니다. 그런데 탈자는 연일 남조선 사람이 오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니고 남조선 언론에 발표된 기약입니다. 많은 탈자들이 지금 의지로운 사회로 되어왔면서 공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온 박중수 교성이 심정이 온도하지 이에 대해 많이 접수합니다. 어머니 조금 한 달을 잘못 믿어서 천진나락에 부러졌던 저를 자신들 앞에 시옥을 남기고 정말 무수가 원인이 될 뻔했으며 저를 사랑의 생명서를 부어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먹튀한 가슴을 숫자 치며 이 행자를 내렸을 때 해당 부문 일부들이 반갑게 맞이해 보소 저는 정말 당장 놀랍고 오하니 몽붙했습니다. 조국이란 두 글자가 이다지도 전답고 크나큰 것이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경애하는 김동근 장군님께서는 당과 조국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를 조국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한 품의 누구를 안아주시고 제가 제 생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아픈 믿음과 의문을 불어 주셨습니다. 이 이다 타러온 선을 수도 평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고 아들은 음악 대학에서 교단에 서서 정말 변함없이 일해나가도록 그나큰 은정과 조치를 취해주시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이 돌아와서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수도 한복판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만도 꿈과 같은 일인데 고급 살림집까지 배려해주셨을 때 저는 근대의 오유를 흔들고 살아있습니다. 제가 애국자입니까 영웅입니까 남들은 보리필을 설날하고 강성국가 소녀를 해왔다고 했는데 저는 나라를 회반하고 남조선에 갔던 매운 방독한 지인입니다. 천번에 보다 마땅할 때를 해가 정말 따사나운 한 꿈에 안으시어 행복이 절정이 세워지셨으니 이 사랑의 운정을 제 눈에 흙이 들어갔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냥한 김동산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경계하는 김동산부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이 없습니다. 대원 수민들과 꼭 같으신 김정은 장군님께서 계시여 저는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왔습니다. 온 나라 대거주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계하는 김정은 장군님께 저 자신뿐만 아니라 고대들도 대를 이어 충청해갈 불타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Seriously 안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고맙습니다. 꽃이 우니 경영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